자, 물 꺼졌더라 아, 올라가서 잘 보고 오라니까 에이, 진짜 여자 혼자 자고 있는데 어떻게 올라갔다 와 낮아보니까 명랑하던데 뭐 명랑은 무슨 괜히 그런 척 하는거지 반해도 너무 변했다 예전에 나의 멘토가 아니야 잠깐만 너 왜 이 시간이야? 너 또? 아이, 미쳤어 또 그런 빠친 곳 들려줄까봐 뭐 한 번만 더 그러면 내가 다신 안 본다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빨리 우리 일 열심히 해갖고 돈 많이 벌자고 어? 그러면 나는 복학하고 형은 가게 내고 가게 내면 형 수기이나 합쳐라 좋겠다 왜? 뭐야 그 표정은 같이 살겠다 나라면 형 사랑은 내가 좀 아는데 말이야 여자는 말이지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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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왜 나와있어? 또 놀라서 깼어? 현수씨 보고 싶어서 깼어 아이, 더러워 쓰레기 치웠어 아 아 알게 뭐야 냄새는 좀 난다 근데 이 냄새도 되게 좋다 아 맛있는 거 유아 아 아 네 좀 아 아 한 아 여우가 호랑이에게 시집가는 날 구름이 울었습니다 해님 뒤에 숨어서 아픔으로 흘린 눈물입니다 네, 수진이 어머니 뭐 털어보세요 여기까지? 뭐 그런 일 없습니다 예, 예 아유, 예 잘하고 있습니다 아, 예, 예 수진이 저 앞에 잠깐 놀러 나갔습니다 예, 예 안성진 사장님이요 고생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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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장, 네 좀 기다려주세요 아, 죄송합니다 네 그럼, 네 네 왜 남이 형이 형을 침범하시나? 월권이신데? 쉬어 됐어, 현수씨가 쉬어 하루 종일 잠도 쬐끔밖에 안 자고 일만 죽어라 하면서 하나도 안 힘들어 난 이걸라서 괜찮아 근데 살짝ordo shelf 재생 일 마지막 одно 근로 고생하셨어 warm 다음 선생님 악 lump